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공신법 기출문제강의 지적부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는 39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제1, 2장에서 총책 토지 등록에 관련된 기출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먼저 앞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지적이라는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보니까 토지를 등록할 때는 필지 단위로 등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1필지 성립요건이 무엇인가를 공부했었고 양입지 문제 양입의 제한 사유 이런 것들을 기본서 공부할 때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필지가 결정됐다면 1필지 등록상이 무엇인가 이것은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한다고 했죠. 토지 표시란 무엇이냐 용어정위에서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 면적. 그러면 그중에 소재나 좌표가족 독립적으로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문제되느냐. 첫째 지번입니다. 지번에 대해서는 지번의 표기방법과 그 다음에 지번 어떤 분류 중에서 기번 위치했다는 분류인 북서기본본칙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번 부여 방법 즉 4가지가 있다 했죠. 크게 보면 이 3가지 관점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제일 먼저 지번 표기문제에서는 표기문제 이거 복습하는 겁니다. 자 지번은 숫자 하나에 관한 걸 우리가 단식 지번 이렇게 했었죠. 두 개 나란히 관한 걸 복식 지번 이렇게 했었고 이것이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쓸 때 그 다음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기록할 때 서로 다른 측면이 뭐냐면 임야대장, 임야도는 지번 숫자 앞에다가 산자를 붙인다. 그러면 단식 지번은 숫자 하나만 나오니까 숫자 하나만 만약에 10번이다. 그러면 이렇게 단식 지번, 복식 지번 뒤에 이렇게 2번이 붙어있는 걸 말하죠. 이때 임야대장, 임야도에도 마찬가지 단식 지번 숫자 하나만 나와있고 복식 지번 숫자 뒤에 이렇게 2번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식 지번이라는 건 숫자 하나씩 나온 거라고 했고 복식 지번은 나란히 2개가 나와있는데 앞에 나온 것을 본번, 뒤에 나오는 2번이라고 했습니다. 본부번 사이는 이렇게 대시로 연결하고 읽을 때 의이라고 읽는다. 읽으라고 했죠. 읽는다. 이것은 10의 1, 이것은 산 5의 3 이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 나온 것이 본번이고 뒤에 나오는 건 부번인데 본번만으로 된 것은 우리가 단식이 되고 부번까지 붙으면 복식이 되는 겁니다. 복식 지번, 이러한 표기방법을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번 분류방법 중에서 특히 시험에 자주 문제되는 것이 기번 위치에 따라, 즉 기번 위치라는 것은 지번을,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인하리 이게 하나의 기본 단위인데 전체의 어떤 지번 부여를 봤을 때 방향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봤을 때 위쪽이 항상 북쪽, 아래쪽은 남쪽, 왼쪽이 서쪽, 오른쪽은 동쪽입니다. 이 북서쪽에서 기번, 이거 스타트해서 남동에서 끝나가는 형태. 이걸 북서기본법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것이 북서기본법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해서 북서쪽에서 기번했다, 기번. 스타트했다. 기번해서 남동에서 끝나는 형태, 이것을 북서기본법 원칙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이것도 주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지적에 관련된 거 항상 주의할게요. 지적에서는 우리가 담당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주무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이 밑에 시, 도지사 라인이 이렇게 돼 있다. 그 밑에 지적 소관청, 시장군, 소구청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소관청인지 시, 도지사의 승인 절차가 들어가는지 여부, 장관의 권한인지 이렇게 항상 주어를, 주체를 주의해야 됩니다. 장관이 하는 것인지 소관청이 할 일인지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이 점에 주의하면서 조문을 읽어야 되고 또 문제 풀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관점을 주의하면서 보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번 관련해서는 지번 부여는 즉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즉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여한다는 거예요. 시,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시행령에 가보면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그게 봐라, 북서의 본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라. 누가 지적 소관청 이런 내용을 꼭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번 부여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겠죠. 지번 부여 방법,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그래서 항상 방법 중에서 첫째가 신규 등록, 등록 전환시 지번 부여 방법. 두 번째, 분할 시 지번 부여 방법. 세 번째, 합병 시 지번 부여 방법. 네 번째,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이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말은 항상 세 가지 용어가 세트로 나온다고 했죠.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했다. 그 다음에 경위 측량 방법을 통해서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경계점 조합 비효등록부를 작성 비치하였다. 이 말은 세트로 같이 따라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전부 다 기본 구조는 원칙과 예외, 원칙과 이런 구조 간다고 했습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시 지번 부여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라.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즉 부번이 원칙이고 예외는 최종 지번 다음 본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최종 지번 다음 본번. 그러면 이 예외가 세 가지가 있다겠죠. 이게 최원수라고 정리해 줬습니다. 최종 지번에 인접했거나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원거리, 여러 필진, 수 필진일 때는 예외로 한다. 분할 시 지번 부여 원칙은 한 필진은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진은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이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부번이 두 번 겹쳐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었고 예외는 주거나 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을 때 이 건축물, 주거, 사무실, 건축물의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라. 여기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해라. 합병은 선순위 지번이 합병이 지번이 있는 게 원칙인데 본번 중에서 선순위가 더 우선권이 있습니다. 본번 중 선순위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예외는 주거나 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을 때 소유자가 이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기 지번을 신청했을 때는 예외가 돼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게 신청이 있느냐 없냐가 분할과 차이점이라고 하겠죠. 분할은 무조건 의무지만 합병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예외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확정 측량 지번의 지번 부여 방법은 이것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함이 원칙이다. 본번만 써라. 그런데 본번 중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이건 본번이지만 쓰지 않는다. 두 번째가 도시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일치할 때. 본번이 일치할 때. 이 두 가지 경우는 비록 본번이지만 쓰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부여할 지번 수가 부족하더라. 부족하더라.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는 나머지를 단지식으로, 블록식으로 하거나 단지. 블록을 정해서 지번을 부여하거나 최종 지번 다음이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이 예외입니다. 예외에 부족한 지번을 보충하는 방법이죠. 이걸 준용하는 경우, 준용. 이 네 번째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첫째가 공사 준공 전,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미리 부여할 때.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이때는 사업계획도를 근거로 한다. 사업계획도를 근거로 도면을 보고 공사 준공 전에 미리 부여할 때 저 방법을 쓰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이걸 준용하는 경우 세 가지 암기했었죠. 지축행위락. 첫째, 지번 변경 시. 두 번째, 축적 변경 시. 세 번째,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시. 이때 저 방법을 쓴다. 그리고 이렇게 지번 부여 방법 총 네 가지가 있고 전부 다 원칙 예외 구조인데 여기서 지번이 없어지는 걸 우리가 결번이라고 해요. 결번. 없어집니다. 그럼 결번이 생기면 결번대장에 등록하고 연구보존하는데 결번이 생길 수 없는 것이 뭐냐. 저 네 가지 방법 중에 신규 등록. 이것은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결번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토지를 분할했을 때 이 두 가지는 지번 부여 방법 중에서 결번이 생길 수 없는 경우다. 구조적으로 신규 등록과 분할은 결번이 생길 수 없다. 여기까지 정리해주면 지번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390페이지 1번 문제 보시면 지번의 구호성 및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했죠. 그래서 1번은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 대장 임야 도에는 지번의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 간단하지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다 산자입니다. 뒤가 아니고 앞에다가. 또 앞에다 한글로 산입니다. 한글로 이렇게 붙이는 거지. 한자로 산 이렇게 붙이는 것도 아니고 또 임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임이 아닙니다. 또 임야 대장 등록지는 이렇다는 거지 지목이 임야일 때 산을 붙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지목이 임야일 때가 아닙니다. 즉 토지 대장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와 임야 대장 임야 등록하는 토지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그 얘기는 토지 대장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 중에도 지목이 임야인 것이 있을 수 있고 임야 대장 임야에 등록하는 토지 중에도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것도 많이 있어요. 묘지라든가 또는 국어라든가 또는 임야라든가 임야 말고도 임야 대장 등록지에 들어갈 수 있는 지목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지목을 가지고 나눈 게 아니고 토지 대장 지적도에 등록한 토지는 숫자만 나왔지만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다가 이렇게 산자를 붙인다. 이런 얘기 주의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1번 지문은 맞고 2번은 지번 북서에서 남동 이게 바로 북서기본법 원칙을 설명한 거라겠죠. 3번 지문은 지번은 본번과 부번을 구상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의 대시 표시로 연결한다. 이렇게 표시는 연결하고 읽을 때 의의로 읽으라겠죠.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부여라겠죠. 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 지번 부여지역은 기본 단위가 동리의 준환지역입니다. 동리의 준환지역. 이때 동리는 법정동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은 틀렸고요. 5번 분할의 경우는 분할의 필지 중 1필지 지번 분할 전 지번을 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본번의 최종 2번 다음 순번 2번 이렇게 2번이 2번 겹쳐하겠죠.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 다음에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2번 다음 순번 2번 2번이 2번 겹쳐 나옵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1번에 4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문제도 역시 지번 부여와 관련된 거죠.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걸 차지하겠습니다. 지역수관촌 도시개발사업 준공대기 도시개발사업 나오면 항상 지번에서 지적확정측량문제 세트메뉴 세트 하도 제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이거를 헷갈려서 세트메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따라다닌다. 이렇게 도시개발사업 등 요만이 나오면 이 등속에는 수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물어보진 않아요. 도시개발사업 등속에 들어가는 보금자의 주택사업이라든가 농어촌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에 특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사업을 하면 지적확정측량 측량 중에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돼요. 물론 측량 도구는 경우위 측량방법을 쓴다고 하죠. 그 다음에 지적공부 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해야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작성 비치하도록 돼 있어요. 요 세 가지가 한 세트다. 항상 따라다닌 내용이다. 이런 얘기에요. 2번 문제 보시면 박스 안에 지적소관처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그러니까 요 네 번째 이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 미리 쓸 때 이 방법을 쓰되 사업계획도 해야 한다. 이건 이미 14회 때도 나오고 지금 27회에도 똑같이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땐 무엇에 따르냐 요 사업계획도 사업계획도 지번별 조서가 아니라 사업계획도 따로 대체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 이걸 준용하기 때문에 부여해야 된다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 겁니다. 3번 문제는 역시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최근에 나온 건데 28회 기출문제죠.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거 준용하는 거 지축행 세 가지 항상 서울 과거 3호선이 지축 갔었는데 이게 지금 연장이 됐죠. 지축행 세 가지 지축행 지번 변경 시 축적 변경 시 행정구역 해판했던 지번 부여 시 이걸 준용한다. 즉 확정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인 종전지번 중 본번만 사용한 방법을 준용하는 거 세 가지 지축행 3호선 지축행 기억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기억 지번 변경 지 디귿 축적 변경 축 니은의 행정구역 개편 세 가지 지축행이 나왔죠. 그래서 3번의 3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 다음 4번 문제도 4번부터는 이제 지목에 관련된 거 지목 지목은 거의 해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테마죠. 굉장히 중요하고 또 출제위원도 시험에 내기가 좋습니다. 왜 28개의 지목의 내용도 중요하고 28개의 지목에 대해서 특히 각각 단서가 붙어있는 게 거의 절반이 됩니다. 그건 거의 다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정에서 우리가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주된 용도 즉 용도 지목지를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목에 관련돼서 지목 설정의 원칙 즉 부여 방법이 자 1필 1목의 원칙이다 했고 1필지만 지목은 하나씩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1필지와 2개 이상 즉 수평적으로 용도가 경합될 때는 가장 중요한 용도를 따라가라. 주 용도 주 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했죠. 주 지목 추종 내지 주 용도 추종의 원칙 그 다음에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 생기면 지목을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다른 말로 영속성의 원칙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은 관계 법령에 이미 보통 제1조와 이 법이 목적으로 나옵니다. 이 관계 법령이 목적에 토지 용도가 구속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용도 경증이나 등록 선의 원칙 같은 학설도 있습니다. 용도 경증은 수직적 용도 경합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용도를 따라한다는 것이고 등록 선의 원칙은 시간적으로 경합이 생기면 먼저 등록된 것이 우선이다. 이런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목의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특히 지목에 대해서 표기방법 이것은 이제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지번관 차이가 있습니다. 지목 표기는 대장에는 대장에는 정식명증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장용지 이렇게 코드번호가 1, 전, 2, 답 해서 28번 잡종기까지 있다는 겁니다. 목장용지 그대로 써야 되는데 도면은 도면 즉 이렇게 도면은 지적 도면을 줄여서 지력 도면을 그냥 도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도면 속에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는 거예요. 이 도면에는 경계를 등록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여긴 글자를 쓸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식으로 다 쓸 수 없이 약식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식 부어로 쓰는데 이 부어로 쓰는 원칙이 뭐냐 이 부어로 쓰는 원칙이 첫 글자만 따다 쓰자 이 두 문자 몇 개라 그러냐 24개가 그래요. 28가지 중에서 24개 목장용지다 그러면 여기 한 글자 아 이것은 목장용지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자 겹치거나 혼랄이 염려가 있을 땐 다른 걸 씁니다. 예외가 차 문자 두 번째 글자 차 문자 쓴다. 이 차 문자 쓰는 게 네 가지가 있다겠죠. 거의 해마다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원차장이라고 암기했어요. 천원차장 이건 꼭 암기해야 됩니다. 천 하천이죠. 하천 이건 학교용지와 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학하면 비슷하 잘못하면 혼란의 여지가 있어요. 학교용지 때문에 이걸 하천에서는 천으로 간 것이고 원은 유원지라고 했죠. 유원지 유원지 이것은 유지가 이미 이걸 쓰기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차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이것은 주유수용지가 이미 주유를 쓰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이것은 장 장은 공장용지입니다. 목장이나 공장 공장 공장용지 이것은 공원이 이미 공을 쓰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만약에 공원은 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공원은 공이 돼요. 원하면 유원지죠. 그러니까 일단은 표기방법 나오면 항상 천원차장 옆에다 써놓고 이 천원차지 뭐냐 천 하면 하천 원이 뭐냐 유원지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다. 이걸 딱 써놓고 이것만 두 번째 글자고 남원이 다 첫 글자예요. 그러니까 첫 글자를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28가지 지목 중에 이 본문 내용이 있고 여기다 단서가 붙은 게 있어요. 단서 다만 단 이러이러기 제외시킨다. 이 말에 붙은 건 거의 다 시험 문제 된답니다. 그리고 본문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들 기억할 게 있다. 수업시간에 했던 걸 다 복습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목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기로 하겠는데 4번 문제입니다. 자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 방법 등에 원하는 설명을 틀린 것 첫째 지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땐 부호로 표기한다. 이렇게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죠. 도면 이 속엔 부호로 표기하라. 그 다음에 온수, 약수, 석유로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석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짐을 광천지로 한다고 했는데 이 광천지에서 이걸 제외시킵니다. 원래 광천지라는 광천지라는 원수, 약수, 석유, 석유로 등이 용출된 용출구가 그 주변의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광천지라고 하는데 단서가 다만 온수, 약수, 석유로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석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진을 제외시킨다는 단서가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서 문제죠. 2번은 틀린 겁니다. 필지만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라 이건 1필 1목의 원칙 지목설정의 원칙 중에 1필 1목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4번 지문도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 주된 용도에 따라 이건 주지목추정 그래서 지목설정의 원칙 일주일 사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만 쓰자. 1필 1목의 원칙 주지목추정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 즉 영속성의 원칙 사용목적 추정 용도경 중이나 등록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지목설정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번 지문도 역시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할 때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일시변경 불변 즉 영속성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고요. 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역시 지목 9번의 설명은 옳은 걸 찾아라 하겠습니다. 1번 28의 기출문제죠 이것도 물을 정수에서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설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족설물이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자 지목 28가 중에서 수도용지에 대한 설명으로서 맞는 얘기입니다. 1번 정답이 됐고 2번 지문처럼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공사 산업용지 산업용지라는 지목은 없죠. 자 산업용지라는 지목은 없고요. 공장용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런 걸 전부 다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이다. 지목설정의 원칙 중에서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다 공장용지가 됩니다. 그다음 물이 고이거나 상시홀불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등의 조그만 소류지라는 조그만 연못을 말합니다. 토지와 연왕골 연근을 만드는 연코 씹히는 거 아시죠? 그 뿌리를 말합니다. 주로 연근은 식재료도 많이 쓰고 있죠. 불교에서는 연꽃을 많이 재배를 합니다. 연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 지목은 뭐냐 여기서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안되는 토지는 유지지만 연왕골을 재배하면 뭐가 되냐면 이건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3번도 재배한다는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유지가 되려면 연왕골을 자생하는 배수가 안되는 토지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답에서 답은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벼연미왕이라고 했죠. 벼 연 미나리 왕골 이것을 재배를 한다. 인위적으로 가꾸는 거예요. 재배 반대말이 자생이라고 했죠. 그래서 식물은 재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동물은 사육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스스로 크는 걸 자생이라고 합니다. 연 왕골이 재배를 할 때는 답으로 가지만 이것을 자생한다면 유지로 간다는 걸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은 재배 때문에 틀렸고요. 4번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이나 원예작물 과수 포함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한 토지와 중림지물 전이당이는데 자 전이 되려면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지 않고 곡물이나 원예작물 원예작물 중에서는 과수류는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수류는 과수원이라는 지목이 따로 있죠. 3번에 가면 03번에 과수원이라는 지목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 과수를 뺀 원예작물은 전이 그래서 곡물이나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그 다음에 묘목 관상수 그 다음에 식용목적 죽순 재배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번 지문에서는 원예작물 중에 과수류 포함이 아니라 과수류를 제외한 단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등의식물을 주로 재배한 토지 그 다음에 죽림지도 잘못했죠. 죽림지 자 죽림지 임야에 들어갔습니다. 임야 전에는 식용목적 죽순 재배지 여기는 저는 죽순 식용목적 죽순을 재배합니다. 이건 전이지만 임야에는 여기에 수림지 암결하기 중림지 암석지 수주감자 자갈당 모래땅 섭지 황무지 기억하라 수림지 산림 원야를 이루기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당 모래땅 섭지 황무지 수주감자 모습황 이렇게 암기게 됩니다. 이건 임야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입된 토지 지목은 사적지가 아니고 사적지에서 이러한 학교용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제외시킵니다. 즉 주된 지목을 따라간다는 학교용지 안에 이런 문화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건 사적지가 아니라 학교용지 공원 안에 문화재가 있다 그것도 역시 공원 그 다음에 종교용지 안에 문화재가 들어가 있다 역시 종교용지지 사적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14회 때도 이런 식으로 단서를 예를 많이 드립니다. 이렇게 자 송리산 법주사 안에 있는 국보 쌍사석등 여기 종교시설이죠. 종교용지 예를 들어서 송리산 법주사 안에 여기 국보 쌍사석등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건 뭐냐 요거는 요게 사적지가 되려면 사적지가 되려면 이 종교용지 자 종교용지 공원 학교용지 안에 문화재가 들어가 있으면 주된 지목에 편입된다 즉 주지목 추정된다는 것 주지목 추정 주된 지목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건 사적지에서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단서 문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잘못된 겁니다. 사적지에서 제외시킵니다. 주된 지목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옳은 건 1번이었습니다. 6번 문제도 역시 지목의 9번에만 설명을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자 1번 보시면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계의 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취 공원 또는 녹쥐를 결정 고지에 있으면 지목은 공원입니다.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원이죠. 그 다음에 2번 온수, 약수, 서류 등을 일정한 장소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실,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시킨다겠죠. 단서에 그 다음에 3번 지문처럼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연 연의 한자는 잘못됐네요. 한자는 연꽃할 때 연입니다. 연관할 때 연자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이건 맞네요. 벼, 연미왕이라고 했죠. 벼, 미나리, 연,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 번식, 양식, 시설을 갖춘 부지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양어장은 항상 육상에 있어야 돼요. 육상 해상은 토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육상 토지를 하면 바다는 등록 대상이 아니고 육지 최대 만조의선 우위에 있는 토지만 등록하기 때문에 육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해상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양어장을 하지만 지목표결 때 양어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육상에서만 문제야 된다.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의 유수가 있간에 있을 것을 예상된 소규모의 수로 보지는 하천 이게 아니고 이건 국어라고 하죠. 특히 하천과 국어도 주의하라겠죠. 하천과 국어 하천은 항상 하천이 나오면 첫째 자연유수라는 말이에요. 자연유수 그러면 자연유수 나왔을 때 여기 뒤에 이건 규모가 커야 된다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어 조그만 또랑입니다. 이건 인공적 수로 인공적 수로 인공적 수로 그 다음에 여기에 자연유수가 나오는데 이게 소규모 이렇게 나가면 국어로 가야 돼. 그래서 자연유수라는 말 왔을 때 항상 주의할 게 하천을 먼저 생각하시되 뒤에 소규모라는 말에 따라 나오면 이건 국어로 간다. 그래서 5번도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역시 지목 구분에만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학교 교사 즉 학교 건물을 말하죠. 학교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은 부속시설부지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맞죠. 그 다음에 물건들을 보관하거나 저장해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부지 지목은 창구용지로 한다. 맞습니다. 오늘날 물류창구 같은 걸 말합니다. 어디에 부속된 창구가 아니라 독립적 시설에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독립적인 시설에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전환 법률 제2조 9에 따른 봉안시설 즉 옛날 납골시설 용어를 순화했습니다. 봉안시설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부지 및 묘지 관리 관리 건축부지 지목은 묘지다. 나머지는 맞지만 뒤에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이게 잘못됐죠. 즉 묘지에선 묘지를 관리한 건축물은 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양입의 양입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게 실정법의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묘목과 즉 묘지 27번에 가면 그 다음에 목장용지 04번에 가면 그 다음에 과수원 03번 자 여기 과수원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뭐냐 대 단서의 주거용 건축 이건 대가 됩니다. 과수원이 아니죠. 목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역시 대가 됩니다. 묘지 안에 있는 묘지 관리사무소 이것도 대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양입의 제한사일 구출 명시한 거 세 가지 암결하겠습니다.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세 가지 이걸 뺀 나머지 양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안 나와 있는 거 종교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뭐냐 종교용지 그 다음에 공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 역시 공장용지 그 다음에 이런 학교시설 안 해도 기숙사일 수도 있죠. 학교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학교용지 전부 다 양입된다는 거 근데 이 세 가지만 이런 특별 규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3번에 묘지 관리반 건축물 이것은 대가 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393페이지 8번 8번 문제 입니다. 자 법령상 지목과 지적되면 등록한 부 이건 아까 부표의 방법 자 두 번째 차 문자를 쓰는 네 가지 꼭 암결하겠죠. 천원차장 이거 빼놓고 다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면 옆에서 항상 시험 볼 땐 써놓고 확인하세요. 머릿속에서 간단한 문제를 틀려가지고 1년 더 하시는 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째 공원하면 천원차장에 해당되는 게 있나 보세요. 천 하천 디귿에 있죠. 하천 천인데 하락성과 틀렸고요. 원 없고 차 리을의 주차장 이건 차로 가니까 맞죠. 그러면 이 천원차장에 해당한 이 두 가지만 해당하면 나머지는 해당 없으니까 다 첫 글자라고 합니다. 즉 공원은 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목장륜 목에 되는데 장으로 쓰니까 틀렸죠. 양어장은 첫 글자인 양을 해야 되는데 어로 쓰니까 틀렸죠. 그래서 자 지금 틀린 걸 모두 찾으라 했으니까 지금 니은 번 틀렸고 디귿 번 틀렸고 미은 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9번 문제 똑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지목을 지적돼 등록할 때 표기한 보로서 옳은 걸 찾으라. 자 천원차장만 생각하고 나머지 첫 글자 주세요. 광천진 천원차장이 아니니까 첫 글자 광이 되겠죠. 공장용지는 천원차장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장으로 가야 되는데 공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유원지 천원차장 중에 유원 천원 할 때 원이죠. 그러니까 유로 갔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제방 여기 해당하는 데 첫 글자 제로 가는 거니까 맞고 도로도 첫 글자 도로 가야 되는데 틀렸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목 표기 방법에서 4가지 차 문자로 쓰는 것만 반드시 기억하고 나머지 첫 글자 두 문자로 간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역시 자 이것도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 호수인 토지와 연왕물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이건 유지라고 했죠. 그래서 10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11번 역시 지목의 종류 모두 이것은 공간정보 구조청립 관리 등의 법령 즉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 28가지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최소한 이 지목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즉 28가지 지목을 전답과 감기할 필요는 없어도 곤란할 정도 이런 지목이 있다 없다는 알 정도의 안목은 있어야 됩니다. 자 설료용지라는 건 없죠. 철동지 있지만 설료용지는 없습니다. 특히 용지라는 말이 붙은 것과 안 붙은 것을 주의해야 되고 용지라는 건 탈부착을 암때라는 게 아니고 지목 법정조에 따라 있는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원용지는 없습니다. 공원은 있지만 그 다음에 엉뚱한 데다가 용지를 붙이면 안됩니다. 붙어 있을 땐 같이 따라가야 돼. 체육용지 있습니다. 창구용지 있습니다. 철동지 있죠. 종교용지 있습니다. 항만용지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네 가지만 법령의 규정으로는 지목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12번 역시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걸 찾아봐라. 도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목 중에 하나입니다. 도로 그래서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해서 보행이나 차량 운수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를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 중인 토지 이게 도로가 되는데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 개설된 토지 이것도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에 따라 도로가 되고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도 역시 도로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국도나 지방도에 있으면 이것은 대가 된다겠죠. 휴게소가 고속도로 안에 있을 때만 도로요. 국도나 지방도에 휴게소는 대가 된다. 그 다음에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한 통로 이용 중인 토지 도로가 됩니다. 교통운수를 위해서 일정한 궤도 레일이 깔려 있으면 철동지로 갑니다. 궤도 그래서 이건 도로가 아니라 철동지가 따로 있습니다. 5번이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잡종지 작년에 특히 이게 새로 추가된 부분이 많이 있다겠죠.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 그래서 단 원상회복 조건으로 도로를 캐나는 곳이나 흙을 파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지가 된다. 즉 단서의 원상회복 조건으로 도로를 캐나는 곳 흙을 파는 곳은 제외된다는 영속성의 원칙에 대한 예시가 잡종지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13번 문제처럼 잡종지 하시는 것을 모두 찾아와 있는데 1번처럼 변전소 송수신소 다 잡종지지만 지하에서 서구주의 용출되는 용출구는 이거는 광천지에 들어가 있던 거죠. 이렇게 작년에 문제에서는 이렇게 섞어서 아주 이걸 정확히 공 많은 사람은 헷갈리도록 다른 지목과 연결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부지나 자동차 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이게 잡종지로 들어가 있죠. 특히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게 작년에 추가됐던 부분이죠. 이 부분도 3번은 갈대밭이나 실에 물건을 쌓아두는 야적장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자갈당 모래당 황무지 있는데 거기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자갈당 모래당 황무지 여기서 이런 것들은 임야에서 운영했죠. 임야 7가지 그래서 앞에 있는 갈대밭과 실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만 잡종지입니다. 4번도 공항이나 항마인설부지 이건 잡종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조설 수 있는 보관설부지 이러면 이것은 창고용지가 되겠죠. 5번 지문조 도축장 쓰레기처장 오물처장 이건 잡종지에 들어가 있지만 일반 공중에 우일학 휴양 등의 적합한 시설을 종합지로 갖춘 야영장 식물원 등이 토지 했는데 이것은 유원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야영장도 유원지에 있습니다. 종례는 또 작년에 개정천에는 이것은 채용용지 제외된다 이렇게 썼는데 유원지에 집어넣습니다. 13번은 순수하게 잡종지로만 엮인 것은 2번만이 정답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 등록상 토지 표시 중에서 지번 지목 경계와 면적 주로 많이 나오는 거라겠죠. 그 중에서 지번과 지목까지 봤고 경계와 면제 원하는 문제는 좀 셨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